안녕하십니까 골다콤 편집장 알샘입니다 현재 포체트너 감독의 거치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올해 1월 2일여죠 파리 생제너망의 부임한 마울리시어 포체트너 감독은 팀에 빠르게 정착을 하고 안정화시키는 듯 했지만 우승컵을 릴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승점차도 단 1점 차로 굉장히 아쉽게 우승컵을 내줬는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강 전에서 맨체스터시티에게 두 경기 내리패하면서 우승 그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이후 토트넘이 포체트너 감독을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 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축구맨들의 관심이 정말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새벽 저희 골다콤의 스페인 에디션 레알 마드리드 담장 기자인 마리오 코르테가나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포체트너 감독이 PSG 구단에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사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포체트너 감독의 토트넘 행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어서 또 현지 런던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런던 내 소식을 빠르게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골다콤 글로벌의 첼시 담당 기자죠 니자리 킨셀라 기자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니자리 킨셀라 기자의 답변은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다 네비 회장은 포체트너 감독이 정말 훌륭한 감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조만간 또 리빌딩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특히 이제 수비라인 노세와 그리고 또 헤리케인 선수의 이적 공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은 리빌딩에 좀 능숙한 감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포체트너는 이제 이미 토트넘에서 이러한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구단이나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카드가 아닐 수 없겠고요 또 이제 2019년에 구단이 이제 포체트너 감독을 경질하긴 했지만 감독과 이제 구단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킨셀라 기자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체트너는 토트넘을 좋아하고 런던에 사는 것을 원하는 듯하다 PSG와 문제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실 시장에서 레알마드리드를 포함한 다른 구단들의 오퍼에 어느 정도 귀기울이는 것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지금 상황은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토트넘의 연고지가 런던이란 점 저도 거기서 살아본 적은 있지만 런던이란 도대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재 포체트너 감독의 가족들이 런던에서 거주 중인데 특히 아들은 이제 런던과 인접한 와포드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니자리 퀸서나 기자의 그런 답변을 보면은 그 레알마드리드를 포함한 다른 구단의 오퍼에 이제 좀 더 귀기울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PSG와의 관계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이제 포체트너 감독 자신이 감독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대라고 볼 수 있죠 킨셀라 기자는 개인적으로 케인은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퍼포먼스에 비해 부족한 트로피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두 선수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 최고의 선수들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현재 토트넘과 레알마드리드가 포체트너를 원하고 있지만 결국 PSG도 그를 붙잡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항상 일어나긴 마련이다 만약 PSG가 원한다면 그들은 포체트너를 붙잡아 둘 것이고 아니라면 그를 데려가는 구단에 많은 위약금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결국 당사자의 의지 포체트너 감독의 의지에 크게 달렸다는 얘기인데 PSG도 순순히 보내주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고요 보내준다고 해도 많은 위약금을 통해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포체트너 감독의 토트넘 행 가능성에 대해서 런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닷컴 리자리 킨셀라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아직 모든 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런던 현지 분위기도 포체트너 감독의 토트넘 행에 어느 정도 그래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저희 골닷컴은 포체트너 감독이 PSG의 남든 레알마디리드 가든 아니면 또 토트넘으로 복귀를 하던 이 뉴스에 굉장히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여러분께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